먼저 TS국가자격시험 항공자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포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핀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의 차례대로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동일한의 차례대로 체크하고 인증 번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차 비밀번호란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차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두 번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